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앞으로 온라인상의 여론을 조작하는 일들이 더욱더 빈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국내 정당과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여론조작이 충분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나 중국 등 특정 정치세력을 집권해 성공시킴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외부 세력들의 개입도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일명 드루킹 사건을 한국사회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향후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입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김경수 현직 경남지사가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서 댓글 조작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2017년 대선 이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을 소개받은 시점은 2016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불거져 나왔던 2018년 4월 15일 여론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던 안철수 씨는 드루킹 사건은 대통령 복심인 김경수에 의한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조각 사건으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범죄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을 사퇴하고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힌 이후에 인터넷에 각종 논란이 불거지는 바람에 중도에 사퇴하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드루킹의 댓글 공작이 맹활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루킹은 2016년 10월 문재인이 유엔 대북인권 계리안 투표와 관련해서 조선인민공화국 측에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도록 하였다는 의혹이 송민순 전 외무부 장관의 해고력 사건으로 터지자 문재인의 옹화기한 드루킹 일당들은 밤새도록 일일이 댓글과 추천을 따라서 문재인에게 화가 미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 노력에 힘입어서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은 비판적인 댓글이 3일 만에 오히려 우호적인 댓글로 바뀌었던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드루킹 사건과 특검입니다. 야당들은 드루킹 사건을 부정성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무효도 가능한 여론조작 게이트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고 경찰과 검찰의 사건 은폐를 이유로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마침내 특검 요구가 2018년 5월 21일 날 국회 본의회에 통과됨으로써 특검이 시작되게 됩니다. 특검 통과 바로 직후에 네이버의 댓글 수가 36.5% 가까이 대폭 감소한 것은 바로 드루킹 일당이 여론조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8월 27일 날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이렇게 가운데서 8840만 회를 김경수와 공모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1월에 서울고법 형사 2부 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특검팀의 항소심 구형량은 이번에 오히려 1심보다 더 늘었습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게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0월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특검팀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은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지 발전에 대단히 파괴적인 그런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순위 조작을 공모하여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에 상당한 외교관직을 대가로 제공한 사안으로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사조직도 동원하고 사용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 정치와 선거의 공적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형태이고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임을 염두에 두면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다. 따라서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절대 감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선거 과정에서 온라인 여론조사나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기초나 기반 자체를 띄웁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경남지사가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법원이 가려서 확실한 징보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향후 온라인 조작 사건이나 여론조사 조작이 엄연한 위법행위임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계기이자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